자라가 용왕 병 고치려고 토끼 간을 가지러 토끼 찾으러 나오는 거예요. 간을 가지러 나오는 건데 토끼를 유인하잖아. 수궁으로 유인해가지고 토끼한테 간 내놓으라고 한 게 토끼가 간을 내놓고서 순순하게 나는 똥둥댕이가 3개다 하나는 간을 집어넣고 하나는 간을 빼고 무엇이 어쩐다고 엄스러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하나는 똥을 넣고 그래서 하나는 간을 집어넣고 하나는 간을 빼고 하나는 똥을 싸고 이러는 데라고 그래서 똥구녕이 3개라고 하면서 거짓말 쳐가지고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수궁 밖에 나와가지고 그러잖아. 야 이 빌어먹을 놈아. 나를 니가 꼬여가지고 내 간 뺏먹으려고 이 도둑놈 이 용왕도 나쁜놈 너도 나쁜놈 이러면서 야 야 간이 내가 너 줄 간이 어디있어 이 빌시키야 그러면 가버려. 근데 이건 그게 아니고 야 나 자라가 별주부가 토끼 될러 잡으러 가는 길 갈라고 세상을 나왔어. 엄마가 무지각 걷고 만료했지 가지말라 너 가면 죽는다. 내 너희 아버지도 옛날에 응 그냥 갔다가 그냥 거기서 모래사장에서 그냥 뒤집어져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할 일 없이 죽었어. 그러니까 너도 가지마라.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울었어. 근데 뿌리치고 간다고. 옛날에는 충이 중요했던 게 뭐. 충요. 고고 전변 일륜홍 시작. 고고 전변 일륜홍 부상의도 없기 떵 부상의도 없기 떵 부는 두 박자. 고상 이렇게 가지 시작. 부상 높이 떵 양국을 찾은 안개 양국을 찾은 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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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봉으로 돌고 터라 월봉으로 돌고 터라 어장촌 개 짓고 두번째 아 세번째 박 하나 둘 어장촌 개 짓고 회야 한 봉쿠 구름이 떴구나 하나 둘 회야 한 봉쿠 구름이 떴구나 노화 난다 눈대고 노화 난다 눈대고 노화 난다 눈대고 노화 난다 눈대고 다 이거 하지마. 응? 노화 난다 눈대고 시작. 노화 난다 눈대고 다 이거 하지 말라고. 노화 난다 눈대고 노화 난다 눈대고 그렇지. 후평이 무래 둥실 후평이 무래 둥실 이가 너무 늦게 붙으면 안돼. 조금 더 빨리 후평이 무래 둥실 시작. 후평이 무래 둥실 이를 좀 얇게 해줘요. 후평이 무래 둥실 이를 약하게 시작. 후평이 무래 둥실 고오렁은 잠자고 고오렁은 잠자고 잘 새는 걸 나라든다 잘 새는 걸을 활라든다 공정여천의 바시춘 공정여천의 바시춘 금색축파가 여기라 금색축파가 여기라 앞발로 벽파를 찍어당어 앞발로 벽파를 찍어당어 이빨로 장난을 탕탕 이빨로 장난을 탕탕 요리조리 저리 요리 요리조리 저리 요리 황금통신도 황금통신도 사면을 바라보니 사면을 바라보니 여기까지 했나요? 아니요 아니요 조회왕이 원언이요 그래요? 네 지광은 칠 액니 지광은 칠 액니 파광은 천일 세긴디 파광은 천일 세긴디 전의 무상 십이 봉은 전의 무상 십이 봉은 구름밭구가 멀고 구름밭구가 멀고 해외소상의 일천리 헤이 해외소상의 일천리 문화아프 경이로다 문화아프 경이로다 경이로다 문화아프 경이로다 문화아프 경이로다 문화아프 경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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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거기 글을 계속 틀려 저거 선생님 차이점이 뭐예요? 가르쳐주셔야 잘 모르겠어요 경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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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야돼 그때도 내가 일러줬어 일러줬는데 문화아프 경이로다 문화아프 경이로다 그렇게 이제 됐어 시작 시작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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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초 7iggles 16 5초 6초 5초 20 4초 6 3번째 박이야. 남운전 시작. 그냥 하면 내가 3번째 박에 맞춰서 해주잖아. 왜냐면 봐봐. 쉬어도 또 이렇게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쉬운 것을 못 느껴. 그러니까 3번째 박에 그냥 치면 되게 돼있어. 다시 해봐. 시작. 남운전 시작. 잘했어. 끊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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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이, 음이 끊어지고 시작. 끊어지고 천천히 하니까 음이 맞았어. 빨리 해도 그 음을 갖고 가야 돼. 우연 그 음도 끊어 놓아지고 우연 그 음도 끊어 지고 지고 가냐? 지고 그렇게 해야지. 자 음을 맞춰서 해야 돼. 음을 저기 뭐야. 모르고 하면 안 되지. 우연 그 음도 끊어 지고 시작. 우연 그 음도 끊어지고 남포로 둥둥 하는 접에 남포로 둥둥 하는 접에 조각달 무광 속에 하나 둘. 조각달 무광 속에 조회 왕은 원혼이오. 잘했어. 조회 왕은 원혼이오. 여기까지 했죠? 네. 그럼 배웁시다. 모래 속에가 참신하야. 시작. 노래 속에가 참신하야. 첨봉 반악을 바라보니 전봉 반악을 바라보니 첨봉 반악을 첨봉 반악을 바라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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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봉 바닥을 바라보니 첨봉 바닥을 바라보니 만경대 구름 속 만경대 구름 속 학선 이후로 학선 이후로 10번째 방에서 학선 이후로 시작 학선 이후로 학선 이후로 거기서 얼버무려서 이후로가 나오면 재미없어 명징해야 돼 학선 이후로 이후로 시작 학선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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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나와줘야 돼 열 번째 방에서 항상 좀 약간 느려서 주로 밀려서 나오지 말고 팍 튀어나와야 돼 시작 학선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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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띄워줘야지 그 이후로가 나와 울어 이후로 언저리에서 문구적 문구적 언저리 깨서 하지마 얼음 깨라는 건 없어 소리는 그 얼음 깨 또는 언저리 이런 게 없어 그 밖에서 정확하게 촥 튀어나와야지 딱 그게 멋있는 거야 학선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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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선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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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친 Turtle산 비로 봉은 허공에 소사 그리고 그起來 게산 파물이 울자 사는 칭칭 칭 돕고 사는 칭칭 칭 돕고 산은 칭칭칭 높고 산은 칭칭칭 높고 박자 안 맞잖아. 산은 한 박자고 은 칭칭 높 은 칭칭 산은 칭칭칭 하잖아. 전부 다 두 박자씩이야. 산만 한 박자 은 칭칭칭 다 두 박자씩이야. 산은 칭칭칭 높고 시작 산은 칭칭칭 높고 산은 칭칭칭 높고 산은 칭칭칭 자, 두 박자라고 했어 안 했어? 산은 칭칭 나야지. 시작 산은 칭칭칭 높고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산은 한 박자고 나머지는 다 두 박자씩이라고 하는데도 산은 칭 은이 그러면 한 박자란 얘기야? 은이 두 박자라고 산은 칭칭칭칭 높고 시작 산은 칭칭칭칭 높고 그렇지. 그리고 높도 결국은 뭐여? 높도 결국은 두 박자야. 왜? 왜? 쉼표 한 박자를 거기를 달고 가고 고가 마지막에 열두 박자 나오잖아. 그러니까 봐봐. 앞에 한 박, 맨 꼬레비 한 박. 그렇지? 그럼 나머지는 다 뭐여? 두 박씩이요. 그래서 열두 박이요. 글자 수를 세 봐봐. 산은 칭칭칭 높고 이렇게 돼 있잖아. 은 칭칭칭 높이 전부 다 두 박자야지 돼. 그리고 산하고 고는 각 일박이요. 그래서 열두 박이잖아. 산은 칭칭칭 높고 시작 산은 칭칭칭 높고 아주 잘했어. 지금처럼 해야 돼. 각이 깍깍 사라져야 돼. 산은 칭칭칭 높고 이렇게 시작 산은 칭칭칭 높고 홍수묵붕의 야자파 홍수묵붕의 야자파 물은 붕붕 깊고 물은 붕붕 깊고 산은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 국화는 점점 낙화는 동동 창송은 낙락 낙화는 동동 창송은 낙락 늘어진 잔목 퍼홍 퍼진 떡갈 늘어진 잔목 퍼홍 퍼진 떡갈 달에 몽동칭 넝쿨 머루 다 아래 워름넌 달 달에 몽동칭 넝쿨 머루 다 아래 워름넌 출렁섬 어드리 번 암기 아까 워름넌 넌출이 넝쿨이지. 덩쿨이란 뜻이야. 넌이 앞에가 붙었어. 열두 박채. 그러면은 출리 저기 뭐야 거시기 첫 박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달에 몽동칭 넝쿨 모루 다 아래 워름넌 출렁섬 어드리 번 암기 근데 첫 박은 되게 강박이니까 출렁섬 이렇게 된 거야. 달에 몽동칭 넝쿨 모루 다 아래 워름넌 출렁섬 어드리 번 암기 시작 달에 몽동칭 넝쿨 모루 다 아래 워름넌 출렁섬 어드리 번 암기 능수버들이야. 으름넌 출렁섬 능수버들 번남기 번남으란 뜻이고 그렇지. 달에 몽동칭 넝쿨 모루 다 아래 으름넌 출렁섬 번드리 번 암기 헤이 달에 몽동칭 넝쿨 모루 다 아래 으름넌 출렁섬 어드리 번 암기 렁섬 어드리 아니야 출등수버들이지. 능수버들이 렁섬 어드리 어디 있어. 달에 몽동칭 넝쿨 모루 다 아래 으름넌 출렁섬 어드리 번 암기 달에 몽동칭 넝쿨 모루 다 아래 으름넌 출렁섬 어드리 번 암기 그렇지. 오비자 치자 가함 대추 가진 과목 오비자 치자 가함 대추 가진 과목 얼큰어지고 뒤틀어져서 얼큰어지고 뒤틀어져서 얼큰어지고 시작 얼큰어지고 그렇게 얼큰어지고 그렇지 얼큰어지고 뒤틀어져서 뒤틀어져서 저 어사냐? 뒤틀어져서 뒤틀어져서 저서 저서 저거 하지 말고 그냥 저서 저서 뒤틀어져서 뒤틀어져서 그름이 맞아야 돼? 달에 몽동칭 넌 굴머루다 아래 그름돈 출릉수 벗으리 벗남기 우미잘이게 우미잘이 시작함 대추 가진과 목을 그려지고 뒤틀어져서 구부칭칭 감겼다 구부칭칭 감겼다 자 거기가 안이뻔 구부칭칭 구부칭칭 감겼다 구부칭 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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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부칭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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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이 안 맞아 구부칭칭 구부칭칭 감겼다 구부칭칭 감겼다 구부 칭칭 감겼다 구부 구보 칭칭 감겼다. 구보 칭칭 감겼다. 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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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보 올라가면 안 돼. 구보. 이상한 소름 되면 안 돼요. 거기 이상한 소름. 나랑 한 사람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구보 칭칭 감겼다. 구보 해봐요. 구보. 금이에요. 거기서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안 돼. 구보 칭칭 감겼다. 구보 칭칭 감겼다. 구, 일, 부, 일 다 1박이에요. 그리고 칭 내려간 것은 두 박자야. 구보 칭칭 감겼다. 세 박자고만 세 박자. 구보 칭칭 시작. 구보 칭칭 감겼다. 굿 굿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제 도드라지는 성음도 없고 잘 나왔어요. 이제 이쁘게 가락이 나왔어. 잘 나왔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또 지대로 한번 다시 해봅니다. 그 장단을 빨리 하면 랩같이 되지 않아요? 그치? 랩이죠. 우리 조선 랩이야. 우리 랩이야. 진짜 랩이야. 네. 다진머리 휴보리로 가면 거의 랩이야. 네. 말을 그렇게 잘 엮었나죠? 그럼 천하 명곡인데. 잘 읽었어요. 모래 속에가 참신하야 시작. 모래 속에가 참신하야 천봉 만악을 바라보니 천봉 만악을 바라보니 천봉 바 바 떨어지면 안 돼. 많이. 시작. 천봉 만악을 만악을 바라보니 바라보니 천봉 만악을 바라보니 천봉 만악을 바라보니 만경대 구름속 만경대 구름속 박선이 울어 있고 칠보산 피로봉원 허공에 솟아 칠보산 피로봉원 허공에 솟아 태산 파물이 울자 태산 파물이 울자 태산 파물이 울자 태산 파물이 울자 산은 칭칭칭 돋고 산은 칭칭칭 돋고 또 나왔어 산은 칭칭칭 돋고 시작 산은 칭칭칭 돋고 경수무풍우 야자파 경수무풍우 야자파 경수무풍우 너무 올라가잖아 경수무풍우 시작 경수무풍우 굿굿 그렇게 가야 돼요 경수무풍우 야자파 시작 풍수무풍우 야자파 물은 풍풍 깊고 시작 물은 풍풍 깊고 원산은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 국화는 점점 원산은 우르르르르르르 국화는 점점 낙화는 동동 장성은 낙락 물은 풍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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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름놈 다용놈 신경불포르다래 어름놈 출렁수 버드리 번남기 출렁수 버드리 번남기 오미자치자 가함대추 가진 과목 가진 과목 가진 과목 가진 과목 누가 올렸어요 가진 과목 가진 과목 오미자치자 가함대추 가진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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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내려갑니다 가진 과목 가진 과목 과 안 내려갑니다. 똑같아요. 진하고 똑같아요. 가진 과목 가진 과목 그렇죠. 목만 떨어뜨려요. 오미자 치자 간대추 가진 과목 오미자 치자 간대추 가진 과목 또 그러네. 과목 하지 말고 과가 자꾸 올라가요. 내려가지도 말고 가진 과목 가진 과목 그렇죠. 오미자 치자 간대추 가진 과목 오미자 치자 간대추 가진 과목 가진 과목 가진 과목 얼클어지고 뒤틀어져서 얼클어지고 뒤틀어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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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미자 치자 가진 과목 이문이 맞아야 돼? 얼클어지고 뒤틀어져서 얼클어지고 뒤틀어져서 얼클어지고 뒤틀어져서 구부친 침칭 가함이었다 구부친 침칭 가함이었다 이제 많이 됐어요. 이제 많이 됐어요. 혼자 지금 배워서 혼자 못하지. 지금 배워서 혼자 하면 천재예요. 지금 배웠으면 다음 주에 와서 해봐서 잘하면 그게 보통인가요 보통. 지금 배우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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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고 싶어요. 감사합니다.